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포츠 스포츠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정세형 기자, BGN 스포츠홀드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실 새해 시작한지 지금 꽤 된 것 같은데 오랜만에 뵈어 두 분? 거의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또요? 올해는 스포츠 기자분들한테 유독 좀 바쁜 해가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올해도 정말 어김없이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굵직한 대회들이 많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벤트 하면 역시 파리 올림픽이죠 7월 말부터 열리고요 또 국내에서 열리는 대회들도 좀 있는데요 1월에는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있고 2월에는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등이 있습니다 또 야구로 범위를 좁히자면 11월에 프리미어 12도 예정돼 있습니다 또 지난 시즌에 비해서 메이저리거들이 많아졌잖아요 특히 뭐 이정우 고우석 선수 등 새로운 도전에 나선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이 빅리그 무대에서 자리매김에 나가는 모습을 좀 관심있게 지켜보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정우 선수 고우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서부 지역이라서요 국내 야구 팬들이 경기 보는 시간이 딱 좋습니다 점심때 걸릴 때 가능성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점심 먹으면서 해외파들의 경기를 보는 이런 재미있는 풍경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야구도 이번 시즌이 좀 길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개막이 3월 23일로 확정이 됐는데요 2019년에 이어 역대 가장 빠른 개막입니다 지난해 시즌 초반부터 우천 취소 있었고요 미세먼지 영향으로 취소된 경기가 역대 최다인 93경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이 뒤로 많이 밀렸는데 한국 시리즈는 11월 13일에라 끝이 났고요 또 lpbc 대회가 있었는데 11월 16일 개막했는데 이때 한국 시리즈를 치렀던 lg와 kt 선수들이 또 참가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11월에 프리미어 12대회가 열리는데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규 시즌 일정이 변수를 줄여야 했고 개막 시기도 일주일 앞당기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계속 야구가 있습니다 평소보다 한 일주일 정도 빨라졌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구단 입장에서 보면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더 빨라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일주일이라고 하지만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꽤 크게 느껴지거든요 일단 예년보다 좀 빠르게 페이스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동안 좀 해왔던 루틴을 그대로 지키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한 박자 빠르게 못 만들기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지난 시즌을 마친 지 한 1, 2주만 쉬고 곧바로 훈련에 돌입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수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2월 스프링 캠프에서는 곧바로 실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맞추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자칫 서두르다가 오버페이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인데 밸런스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절을 잘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019년에도 3월 23일 개막이었는데 그해 시즌을 좀 돌이켜보면 부상자가 꽤 많았습니다 선수들이 좀 빨리 몸을 만들다 보니까 오버해서 몸을 만들었고 그래서 좀 많이 밸런스가 무너진 선수들도 꽤 많았거든요 올해도 부상이 아마 정규 시즌 성적에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초반에 좀 그럴 가능성이 크겠네요 왜냐하면 3월 24일이 사실 봄이긴 한데 날씨가 추울 땐 꽤 쌀쌀하잖아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스프링 캠프 전에 선수들이 먼저 개인적으로 몸 만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관한 선수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일단 12월 1월이 비시즌 선수들이 월급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몸을 만드는 시즌인데요 요즘 추세를 보면요 스프링 캠프가 2월 1일 시작인데 한 보름 먼저 스프링 캠프 지로 가거나 따뜻한 제주 혹은 오키나에서 몸을 만드는 게 추세입니다 이게 먼저 원정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 비행거리가 있는 이런 팀들은 먼저 가서 미리 몸을 만들어 놓고 날씨에 적응하기 위해서 먼저 가고요 일본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비시즌 동안 훈련을 많이 하는 장소로 유명한데 최근에는 SSG의 김광현 선수가 백승권, 오원석, 신원민, 이기순 이런 어린 저연차 저연봉 선수를 데려가서 훈련을 하는 것도 추세입니다 또 SSG의 추신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박종훈 선수 등을 또 텍사스에 있는 자신의 저택에 초재를 해서 이렇게 또 훈련을 하고 플로리라로 넘어가는 일정인데요 박종훈 선수하고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신수 형님의 그 집이 없는 게 없답니다 수영장부터 체육관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몸을 만드는 게 정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도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선수들이 강종호 스쿨이라고 하죠 미국의 그 문도 굉장히 많이 미리미리 가서 두드리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진짜 스프링 캠프 전에 가서 미리 코칭을 받고 이후에 팀 훈련에 복귀하는 수순이 되겠네요 강종호 선수가 이렇게 뜨니까 이대호 선수도 나도 한번 1타 강사로 뛰어볼까 이런 얘기도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올해 시즌 2024 시즌 일정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일단 올해 개막전이 이제 좀 눈에 띄는데요 작년 상위 5개 팀 홍경기로 편성이 되고요 잠실에서 LG와 하나, 수원에서 KT와 삼성, 인천에서 SSG와 롯데 창원에서 NC와 두산이 맞붙습니다 두산은요 지난해 5위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홍구장에서 치러야 되는데 1위 LG와 구장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창원 원전 경기가 됐고 6위 기아의 홍경기가 개막전에 또 편성이 됐습니다 광주에서 기아는 키움과 맞붙는데요 올해 프로야구 특징이 개막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가 3연전으로 이렇게 치러집니다 과거에는 9월달 정도까지 3연전을 하고 중순 이후부터는 2연전을 해서 72경기를 이렇게 맞췄는데 이번에는 모두 3연전 이렇게 가는 것도 눈길을 끄고요 올해 올스타전은 7월 6일 개최인데 이것도 종전 7위를 올스타 브레이크로 쉬었는데 지금은 올해는 7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로 단축된 것도 좀 눈에 띕니다 이 부분은 좀 선수들이 입이 좀 나올 수 있겠네요 사실은 이 기간에 조금 선수들이 그 전에 성적이 안 좋았다면 재정비하는 기간이 되기도 하고 재정렬하는 기간인데 이런 것도 또 변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프로야구계에 또 하나의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개막 일정도 개막 일정인데 고우석 선수가 결국 떠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메이저리그 도전을 외친 케이스인데 고우석 선수는 그동안 좀 관심 정도만 드러냈거든요 하지만 지난해 11월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신분 조회를 요청한 뒤에 상황이 극변했습니다 이 과정 또한 정말 극적이었는데요 KBO 리그 선수들의 경우 포스팅이 공시된 뒤 30일 안에 빅리그 팀들과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고우석 선수의 경우 마감 시한을 이틀 정도 남겨두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루 전날에 구체적인 협의점에 이르렀고 이 원 소속팀인 LG의 허락을 받은 고우석 선수가 급히 미국으로 출국을 합니다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을 거쳐 미국으로 가는 일정이었는데 이 과정에서도 중간에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굉장히 마음을 졸이며 날아갔다고 해요 고우석 선수에 따르면 메디컬 테스트를 마친 뒤 최종 사인했을 때를 기준으로 마감 시한 7분 전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처음에 존 에이먼 기자가 간다고 했을 때 그때가 오전이었거든요 당연히 날 오전이었는데 LG 발표는 오후 2시였습니다 그런데 고우석 선수가 오후 1시에 비행기를 탔어요 그래서 저희 기자들 입장에서는 왜 결정도 안 됐는데 구단의 허락도 안 받고 갔나라고 했는데 이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사전에 구단의 양의를 구하고 비행기를 탔다 이거는 나중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렇게 고우석 선수가 메이저리그 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고우석 선수 어떤 계약 조건으로 남겨나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지 매트들이 고우석 선수의 계약 조건을 이렇게 알렸는데요 올해는 175만 달러 내년에는 225만 달러를 받는다고 보도를 했고요 여기에 구단과 선수가 합의해 계약을 연장하면 2026년 300만 달러를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에 3년째 상호 옵션이 실행되지 않으면 고우석 선수는 50만 달러를 자동으로 받고 이렇게 결별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또 상호 옵션 외에도 3년 총액으로 보너스가 있습니다 3년 기준으로 240만 달러의 보너스가 걸려 있는데요 이렇게 다 합칠 경우 3년 동안 최대 940만 달러까지 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 계약 조건을 보고 조건이 썩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좋은 조건도 아닌데 지금 가는 게 맞냐 사실 1년을 더 쉬었다가 가는 게 더 고우석 선수에게는 이득이 아닌가 LG는 물론이거니와 맞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게 올해와 내년 연봉을 보면 300만 달러를 넘기지는 못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4,500 정도는 돼야지 빅리그에서 안정적인 로스터 안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메이저리그는 철저하게 비즈니스 마인드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500만 달러 미만의 선수들은 자주 마이너리그로 내려가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차명석 단장이 애초에 4에서 500만 달러 정도 받아야지 내가 허락을 해줄 것이다 이런 연투부들을 했습니다 물론 아주 낮은 연봉은 아니더라고요 메이저리그 불펜 투수들의 지난해 평균 연봉을 보니까 231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샌디에고가 고우석 선수를 빅리그 평균 불펜 투수로 보고 계약을 안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큰 도전을 위해서 고우석 선수 떠났습니다 일단 목표는 계속해서 빅리그 빅리그의 연착륙을 하고 계속해서 뛰는 게 목표겠죠? 네 일단 관건은 어떤 보직으로 또 언제 데뷔전을 치르냐일 것 같은데요 마이러니그 거북권은 2025년부터 가동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샌디에고 불펜이 강한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스스로 경쟁력을 보여줘야 빅리그 무대에 설 수 있을 텐데요 현지에서는 마무리 후보 중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 되려면 마스의 유키 로베르토 스와레스 선수 등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스프링 캠프에서부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샌디에고가 오는 3월에 고척돔에서 LA 다저스와 개막전을 치르거든요 만약에 구우석 선수가 로스터에 포함이 되면 그 출발을 한국 팬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스프링 캠프에서 잘해야지만 사실상 우리가 개막전 때 한국에서 다시 한 번 뛰는 고우석 선수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두 분께서 보시기에 고우석 선수의 메이저리그 경쟁력 한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 구속은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 고우석 선수의 최근 3년간 평균 직구 구속을 보니까 153.1km였습니다 평속이 메이저리그 평균 페스티볼 직구 구속이 시속 151위였는데 약 2km 정도 고우석 선수가 빠르다고 보면 되고요 고우석 선수가 커터성 슬라이더가 주무기인데 이 커터성 슬라이더 평균 구속도 146.7km로 메이저리그 불펜 투수들의 평균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일단 고우석 선수의 구속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만큼 타자들을 윽박지르는 승부가 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또 메이저리그 한 스카우트와 통화를 했었는데 고우석의 현재 9위라면 빅리그에도 충분히 통화할 수 있고 던질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하나 저는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게 고우석 선수의 커브인데요 회전력이 좋아서 타자들이 상대가 굉장히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중 자체는 낮았지만 컨택률이나 피안타율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이 부분이 또 어떻게 거기서 강점으로 발현될지 이 부분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 우여곡절이라면 우여곡절 끝에 빅리그에 진출을 했으니까 꼭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LG가 고우석 선수를 보냈잖아요 그럼 LG는 커다란 구멍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구멍을 어떻게 메울 계획인가요? 일단 연경엽 LG감독은 고우석 선수가 메이저리그 도전을 외친 후에 이에 대한 대비를 차근차근 해왔습니다 새 클로즈 후보로 유영찬 선수를 주목을 했는데 유영찬 선수는 2020년 LG에 입단을 했고요 지난해 1군 무대에 데뷔한 뒤 단번에 핵심 불펜 자원으로 자리매기로 했습니다 통산 1세이브에 불과하지만 이 연경엽 감독은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워낙 좀 LG하면 탄탄한 불펜진을 앞세운 팀이잖아요 유영찬 선수가 시행착오를 겪을 경우까지도 또 다 시나리오에 계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누가 이 LG 뒷문을 잠글지 이거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플랜 B에 C까지 다 첩첩이 준비가 돼 있는 거네요 연경엽 감독과 통화를 좀 해봤는데 연경엽 감독이 일단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영찬 선수가 지금 150km 중반까지 나오는 직구 여기에 슬라이더가 날카로운데 연경엽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무리 투수는 일단 파워 투수여야 된다 그리고 강한 멘탈이 있어야 되고 강력한 결정구가 있어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가장 근접하게 가지고 있는 게 유영찬이라고 했고요 무엇보다 연경엽이 칭찬한 부분이 지난해 한국 시리즈에서 활약입니다 당시 우승팀이 결정될 수 있고 수많은 관중들이 있는 앞에서 세 경기에 등판했는데 6이닝 3피안타 6스탈삼진 1실점에 호투를 펼쳤습니다 연경엽은 이때 아! 마음의 차기 마무리는 너야! 라고 점찍었다고 합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군요 LG는 이제 모든 게 이번 시즌 다음 시즌도 아니죠 이번 시즌을 위한 모든 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잘 준비가 됐다고 보시나요? 저번에 차명석 LG단장이 크리스마스 전후로 어느 정도 계약을 마치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실제로 임찬규, 함덕주 선수도 내부 FA들을 잔류시켰고요 또 외인 구성은 그보다 일찍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우석 선수의 거취 또한 결정이 되면서 어느 정도 밑그림을 완성시켰다라고 봅니다 LG가 작년에 통합 우승을 하면서 단순히 우승이 아니라 한 번의 우승이 아니라 좀 더 왕조 시대를 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올 시즌 또 한 번 강력한 전력을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지금 내부 FA는 김민성 선수가 남아있어요 김민성 선수는 애초 차명석 단장이 국직한 내부 FA를 계약을 하고 난 뒤에 협상을 하겠다고 했고요 12월 말부터 협상이 진행됐고 아마 이번 주 안으로는 김민성 선수의 잔류 계약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까지 마무리가 된다면 이제 LG의 이번 시즌 준비는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겠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구단들은 시즌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을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야구계 이슈부터 논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 bgm 스포츠 월드의 이혜진 기자 문화일보의 정세형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LG는 이렇게 차곡차곡 준비를 쌓아가고 있고요 다른 팀들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몇몇 눈에 띄는 계약들이 있었죠 네 일단 임창민 선수가 삼성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지난 5일 2년 총액 8억 원의 FA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은 앞서 FA 김재윤 선수와도 손을 잡은 바 있는데요 이번 스토브립에서 불펜 보강에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해 삼성 불펜진 평균 자책점은 5.16으로 10개 구단 중에 유일한 5점대였습니다 기아도 새해 들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김선빈 최영우 선수와의 계약 소식을 전한 데 이어 새해 웨인 투수죠 윌 크로우 선수도 영입했습니다 그렇군요 임창민 선수가 나이가 적지 않은데 굉장히 다른 구단에서 많이 눈독을 들였다고 알고 있어요 임창민 선수가 1985년생이고요 우리 나이로 38세인데요 임창민 선수는 그런데 지난해 총 51경기에서 26세 입으로 올렸고요 평균 자책점이 2.5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이런 평가도 나왔는데 때문에 이번 FA 시장에서도 원래 인기가 많았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구단이 많았는데 특히 수도권의 한 구단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임창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함독주 홍건희 선수에 비해서 연봉과 샐러리 캡 부담이 없고요 그래서 좀 인기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창민 선수 영입의 의사가 있었던 때 한 3, 4군데가 있었다고 많았군요 절반 정도 임창민 선수를 영입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일단은 이제 키움이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안 요소가 좀 많아 보이는데요 마무리로 활약했던 임창민 선수가 떠났고 또 토미존 수술을 받은 원종현 선수는 복귀 시점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거기에 이승호 선수를 비롯해서 군입대하는 선수들도 꽤 되고요 양현 선수는 2차 드래프트로 이탈을 했습니다 여기에 에이스 안호진 선수가 팔꿈치 재활 및 군복무로 잠시 쉼표를 찍게 된 부분도 커 보이는데요 선발진 중심을 맡아왔던 만큼 쉽게 공백을 메우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는 또 불펜진 과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요 또 안방 역시 아직 확실하게 구성을 마치지 못했거든요 그나마 위안거리가 있다면 조상우 선수의 복귀인데요 군복무를 마치고 마운드로 돌아옵니다 마무리 고민을 해결해줄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키움은 그나저나 진짜 이번 시즌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시즌 최악의 한 해를 보냈는데 어떻게 다시 한번 좀 발돋움을 할 수가 있을지 걱정이네요 그리고 최용우 선수 계약 말씀하셨는데 최고령 BFA 단연 계약이라고요? 네 기하가 지난 5일 최용우와 계약기간 1뿌러스 1년 최대 22억 원의 단연 계약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 계약은 2024년 옵션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계약입니다 이번 계약은 말씀해 주신데 역대 최고령 BFA 단연 계약인데 1983년 12월생이거든요 최용우 선수는 기존 1985년생의 기록을 갈아치셨습니다 최용우 선수는 지난해 타율이 3월 1위였고요 열일극계의 홈런을 때리내면 등 권재를 과시했습니다 최용우 선수하고 통화를 했는데 2년 뒤 기아와 또 한번 계약했으면 좋겠다 몸동 관리를 잘하고 팀에 도움되는 선수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기아는 이제 김선민 선수 잔류 또 새 외국인 선수 영입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외국인 투수 중에 한 명을 결정했네요 네 굵직한 소식들이 뭐 잇따라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제였죠 오른손 투수 윌 크로우 선수와 계약 소식을 정했습니다 총액 100만 달러에 사인을 했는데 이 메이저리그에서 풀타임 선발로 뛰었을 정도로 경험이 풍부합니다 150km대 빠른 볼과 더불어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 다양한 변화구를 가지고 있고요 또 지난해 기아가 외인 투수 쪽에서 사실 좀 큰 재미를 보지 못했거든요 이 크로우 선수가 딱 중심을 딱 잡아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삼성의 뷰캐넌은 KBO를 떠나게 됐죠 그렇습니다 삼성이 지난 사이 새 외국인 투수 레이에스 선수를 총액 80만 달러에 영입했다 발표했는데 이로써 뷰캐넌 선수와 이별을 구했습니다 뷰캐넌 선수는 지난 2020 시즌부터 매 시즌 10승 이상을 올린 외국인 에이스였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2승 8배 평균자책점이 2.54로 국내 외국인 투수는 가장 뛰어난 성적을 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뷰캐넌 선수는 최근 메이저리그 구단의 오퍼를 받았는데 볼티머 쪽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삼성이 최종 제시안도 제시했지만 거절했다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뷰캐넌 선수는 곧바로 이제 계약이 불발되자 영상 메시지를 올려서 삼성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내 안에는 언제나 푸른 피가 흐를 것이다 이런 의미심장한 문구를 남겼습니다 사실 삼성이 뷰캐넌한테 감사해야죠 말은 삼성이 많이 힘든 시간 보낼 때 뷰캐넌이 그나마 그래도 안방을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선수 3명이 다 바뀌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뷰캐넌 선수와의 재계약이 불발되면서 웨인 3명을 모두 교체하게 됐습니다 일단 2년간 활약했던 웨인 타자 호세 피렐라 선수 대신에 데이비드 매키노 선수와 계약을 했고요 웨인 원투펀치는 코너 시볼드 메이에스 선수로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삼성은 지난 시즌 8위에 그쳤거든요 반등의 의지가 큽니다 외부 FA를 통해 불펜 강한 힘쓰고 있지만 외인들의 활약 역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SG는 연봉 계약을 완료했다고요? 네 44명의 소속 선수들 연봉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이렇게 발표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부록의 불펜 투수들 고유준 선수 그리고 노경훈 선수가 억대 연봉 인상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노경훈 선수는 기존 1억 7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의 도장을 찍었고요 고유준 선수는 8천 5백만 원에서 1억 5천 3백만 원으로 연봉이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세이브왕에 올랐던 서진용 선수요 2억 6천 5백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연봉이 크게 상승했고 야수 중에서는 박성환 선수가 3천만 원 오른 금액의 사이밍을 하면서 연봉 3억 원을 찍었습니다 이게 참 에이징 커브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문율이고 자연스러운 스포츠계 용어인데 그런 부분들을 자기관리를 통해서 이겨내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부분도 참 우리한테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야구 각 팀들의 스프링 캠프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시작하나요? 공식 시작은 2월 1일인데요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수들이 미리 좀 많이 가서 이렇게 3,4,5 손 몸을 만드는 게 추세인데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스프링 캠프를 차린 구단이 7개였는데 올해는 LG와 NC, 큐미, 애리조나, SSG가 플로리다에 자리 잡으면서 4개로 줄었고요 반면 호주엔 기존 두산 외에 기아와 하나가 합류하고요 삼성은 그대로 오키나와 롯데도 그대로 감에서 새 시즌을 데뷔합니다 KT는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몸을 만들었는데 올해는 국내 팀 중 유일하게 부산 기장에서 국내에서 스프링 캠프를 개최합니다 부산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말씀해 주세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이상 기후를 겪었던 게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당시 눈까지 내었는데요 제대로 스케줄을 소화하지 못했거든요 날씨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굳이 큰 돈을 써가면서 미국으로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렸고요 선수들도 부산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해요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 긴 이동 시간과 시차를 견뎌내지 않아도 되는 데다가 가족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도 되는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시설적으로도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좀 들은 거는 KT 선수들이 쓰는 숙소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그래서 선수들이 그 호텔을 좀 쓰고 싶어서 우리는 안 갈래 국내에 남을래 이런 의견이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는 숙소도 괜찮고 훈련하기 충분하면 거부할 이유가 없죠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제 스프링캠프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포야구 취재가 시작될 것 같네요 바쁜 일정 여러분들도 잘 소화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스크라이크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정세현 기자, bgm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